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참 달콤한 말인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죠. 또 당첨번호를 알면 본인의 사지, 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까요? 그런데 이런 꼬득임에 넘어가 돈을 주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팸 광고 문자입니다. 자체 개발에 특허까지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고 꼬득입니다. 일단 3등 먼저 당첨 재미 보실 거거든요 회원님. 못해도 제가 최소 2등까지는 만들어드릴 겁니다. 인터넷에도 실제 당첨자 영수증이라며 영업 중인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유혹합니다. 실제로 저희 조합을 받고 나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꾸며 덜컥 가입했다가 당첨은커녕 이용료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700만 원을 받아챙기고서는 발뺌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1,2등이 안 되면 돈을 전부 돌려준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만 600건이 넘는 뒤 4년 만에 7배로 늘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45개 번호 중 6개 모두를 맞힐 확률은 814만 분의 1.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서민들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새민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